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요리한 맛을 너무 좋아해서 참치 않게 먹었어요 저는 요리한 맛을 보면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요리한 맛을 알게하는 맛을 보면 정말 맛있지만 항상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맛있을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새콤달콤 새우 오징어 핫도그 바삭바삭 초콜릿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면은 이 맛은 더 진한 맛이에요 면은 너무 맛있었어요 쫀득쫀득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네요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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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념이였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